LNC바이오 그리고 비중이 55% 매수가 24,650원이라고 하십니다. 눈물 납니다. 잘 부탁드려요. 라고 왔네요. 자, 이종목 소장님. 네, 네. 눈물 나실 정도로 지금 고민이신데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? 도움이 참 드리고 싶은데 참 차트가 역배율 종목은 항상 내가 좀 아프다 그리고 많이 아프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자, 차트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생각하셔야죠. 내 이 한몸도 약한데 지금 머리 위에 보면 60명, 사람으로 치면 60명이 올라타고 있습니다. 그 위에는 120명, 그 위에는 240명. 그러니까 내보다도 더 많은 단가에 싼 사람들이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는 거죠. 저것을 언제 돌파할지는 참 모연하고요. 현재로서는 가격대가 24,600원까지 지금 올라올 길이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나마 하락세는 좀 멈추고 이제 횡보가 되는데 횡보가 좀 더 필요합니다. 어차피 지금까지 못 봐주셨으면 지금 조금 더 들고 와야 되는데요. 좀 비중도 많습니다. 저는 이렇게 매수가까지 안 오고 혹시라도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한 번 빵빵 뛸 때 있잖아요. 여기 22,000원대예요. 그래서 그런 가격대 한 번 딱 치주면 비중 자체를 한 반 정도 줄이시라.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를 이탈하면 18,900원인데요. 여기서 저점대를 이탈하면 18,000원에 이탈하면 조금 더 조종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이 종목의 상태는 역별한 상태에서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러나 이 하반기 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이오 쪽이나 이쪽은 또 바람이 안 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안 빠지고 버티기를 저는 한 번 바라보겠습니다.